아니 아니 이상해 원래 원래 배그가 이랬었나? 이렇게까지 배치킹이 왔나? 어우 더 있네? 이렇게까지 배치킹이 왔나? 이렇게까지 배치킹이 왔나? 안녕하세요 어? 진짜 전쟁이에요? 네? 그게 뭔데요? 잠깐만 어? 뭐야? 진짜 전쟁이네? 옵체할 때부터 봤어요 네? 뭐라고요? 옵체할 때부터 봤어요 옵체할 때 저를 보셨다고요? 아 그러셨구나 아 예 안녕하세요 어디 갈까요? 가고 싶은데 밀타 가죠? 밀타 아 초반부터 시청자에요? 우승하면 유튜브 올라가나요? 모르겠네요 문쟁이를 만났네 실력.. 어 잠깐만 어 잠깐만 형 형 형 저 망했어요 저 집 들어갔어 강도 올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저기 있다 저기 한 명 있고 여기 저 녀석 보면 안 되는데 저기 집에 한 명 있어요 300 방향 저기 집에 한 명 들어갔어요 뭐야? 네네 15 방향에도 하나 있어요 다 놔두고 가셨네 이분 일단 전체적으로 패치 내역을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 DMR SMG 샷건 전부 상향이고 AR이 거의 뭐 반 초죽음 다 어? 아니? 초죽음 다겠 오! 아니! 부스스의 AR데킹이 깨지다니 갓 갓겜이다 야 개 갓겜 아닙니까 이거? 야 부스스 대 대용량 구하기 진짜 힘들었는데 이걸 이렇게? 야 갓겜이다 아 어 다른 팀도 있네요 옥상집 뒤에 빨간집에 사람 하나 있어요 옥상집이요? 아 오케이 저쪽 말하는구나 저 일단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죽는 거 아니야? 차 소리 체크 어? 들어오는데요? 온다 야 이거 연산은 못하겠다 어? 옆에 우지 있어요 두 명 있어요 제 옆에 붙을게요 저도 제 밑에 한 명? 제 바로 밑에 한 명? 그리고 제 옆에도 한 명? 제 바로 밑에 제 건물 바로 밑에 한 명 붙어있고 옆에 하늘색 집 2층에도 한 명 있어요 옥상 한 명 들어왔어요 제 건물 아 저기서 보고 있네요 너무 거슬리는데 같은 팀 같은데? 제 건물 1층에 계속 있어요 한 명 한 명은 여기 주황색 핑 찍은 옥상에 있거든요 음 아 얘가 몰라 아래 지금 차 쪽으로 나왔어요 옆에 폐차 쪽으로 아 네 여기로 뛰어내려가지고 잡을까? 한 명이 다른 애가 있거든 그 아까 죽었던 애 파티 이게 그냥 2대2 상황이면 제가 내려가거든요 근데 그냥 2대2가 아니고 2대1대2란 말이에요 그 한 명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 아까 옆에 내렸던 애 어 저 있다 아까 한 명 내렸던 애는 저기 도로 쪽으로 가고 있어요 290 방향 저기 끝에 삼거리 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요 확인 확인 오토바이 네 쟤는 무시하고 저희는 이 두 명만 신경 쓰면 될 거 같아요 어 밑에 움직인다 어 빠진 거 같은데 얘 아 밑에 계속 있네 빠졌어요 주황색 핑 옥상에서 밑으로 내려갔어요 네 제가 그러면 옥상에서 내려갔으면 내가 옥상 여기 각 잡고 있으면 되겠다 밑에를 먼저 잡아야 될 거 같은데 저희 밑에 밑에 보채까요 그러면 음 일단 발 소리가 계속 들리거든요 밑에 그 1층 거기 방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예 방 안에서 안 나와요 그 앞에 드링크 있는데 안 먹고 있는 거 보니까 음 어 개를 먼저 잡아야겠네요 내려갈게요 네 저도 붙일게요 안 보여요 어딨냐 이거 무슨 일이 있어 설마 여기 방 안에 그냥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안 보이는데요 어디갔죠 한 명 건너가요 한 명 와요 아까 주황핑에서 네 얘 나갔네 이거 저쪽으로 빠졌네요 20 방향으로 금방 이 건물 밑에 있던 애는 걔가 아까 건너온 애일텐데 30 담벼락이 있어요 네 아니 아니야 아니야 잘못 던졌어 잡고 가야 되는데 빨리 멀다 멀다 멀어서 빨리 잡고 가야겠는데 어디갔죠 얘들 난 왜 안 보이냐 너무 오랜만에 배그에서 저기 파란색이랑 빨간색 쪽으로 갔거든요 네 아 한 명이요 일단은 빠지면서 싸우죠 저희 네 아 여기 있다 대충 어딘지 알겠네요 밑에 붙었어요 일단 한 명 밑에 붙었어요 확인 여기 차고집 쪽 박스 있어요 차고집 쪽 박스요 아까 여기 머리 보였는데 있어요 아직 있어요 네 아 뭐야 딴 데 있다 뒤에 아 안돼 AK 도로 쪽인 것 같은데요 다른 얜 다른 애 같은데 아까 그 바로 아래 너무 배그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애들 왜 미치파 하기 안 되냐 사운드는 들리는데 왜 모습이 안 보이냐 차고집 쪽 박스에 아직 계속 있을 거예요 그쪽 그쪽 아래 네 밑에 있구나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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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해 원래 원래 배그가 이랬었나 이렇게까지 배트 게임이었나 어 저기 있네요 뭐 자기장이 되게 머는데 음 그렇네요 저희 두 명 일단 위치 파악은 다 했고 아 근데 너무 너무 변탠데 얘들 아니다 여기서 저기 소리통은 맞죠 나이스 아 아 아 아 아 너무 살이 면색했네요 제가 오랜만에 해가지고 아 괜찮아요 스즈가 딜이 1위 올랐잖아요 딱히 메리트를 못 느끼겠다 내가 근데 이 판 너무 못해서 금방 솔직히 말해서 그 2명은 어... 구 눈쟁이였으면 저거 1분 컷이었다 2명 다 어 구 눈쟁이였으면 1분 컷이었다 지금 신 눈쟁이가 좀 못하거든요 레보식 하다갖고 배그도 얼마 안한지 좀 오래되가지고 해외도 갔다갖고 그래서 좀 신 눈쟁이야 개판이예요 어? 에? 에? 에헤헤 오 엄청 길어졌다 오 엄청 길다 뭐야 이거 탄창 왜이렇게 길어졌어 비용이야 탄창 들어간거 맞죠 이거? 탄창 너무 길어 아 진짜 너무 무섭다 배그 오랜만에 하니까 원래 배그 예전에 했으면 그렇게 쫄아있지 않았을텐데 너무 무섭다 오랜만에 하니까 베린이가 된 기분이야 자리 굉장히 별로다 엄폐물이 없어 음 총소리 스크스 오 저거 MK14 소원기 보트인데 여기 일평집이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이쪽에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이 능선 밑에 있을 것 같아 여기 앞에 여기 이쪽 라인 감이 지금 너무 안잡혔거든요 저기 차 보이고 7명인데 여기 일평집 있을 것 같고 센터 라인 있을 것 같고 저쪽 집 한 파티 저 파티까지 끝인 것 같은데 그렇게 총 4파티 있고 끝일 것 같은데 한 명씩 살아남은 거 아니면 왼쪽에서 제쪽으로 올라야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저기 센터에 있는 저진목으로 갈 확률이 높아서 북쪽에 있는 애들은 라인 탈 거고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리 이쪽에서 오는 것만 제일 양을 쳤죠 일평집 라인에서 다음 자기장 보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 일단 저기 차 계속 돌아다니거든요 유에이지 밑에 일평집 쪽에서 계속 소리 들리고 저 일평집 먹는다 내렸죠 두 명이 한명이야 두 명이다 가야 되네요 이쪽으로 도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일평집 있네 일평집 뒤에 보이죠 지금 나 못 본 것 같은데 5초인가 45초 남았어요 1평집 안에 한명이 있고 30초 1평집 안에 한명이 있고 30초 30초 남았어요 3평집 안에 한명이 있고 30초 남았습니다 정발이의足입니다 다른양을 쏴 준다 나이스 5초 저기 1평치 차 타고 갈거 못맞추겠다 벌써 오랜만에 있어서 저기 그냥 없었던거 같다 차 한파티하고 총을 바꾸고 싶은데 집 두파티 한파티하고 여기 한파티거든 2대1대1이네요 여기 앞에 차 파티 한 명이고 저기 집에 두 명 근데 집이 와야 돼요 집에 와야 돼 집을 잡는게 2대1이다 틀렸다 2대1 앞에 차 나이스 아 이거 텀 생겨가지고 너무 끊겨네 수고해요 이겼다 이겼다 이케